문제는 공공의료다. 의사와 정부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잘 확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의사 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료까지 자연스럽게 확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은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거. 말하자면 검찰 출신 정치기득권과 지금 현재 의사기득권 간의 대결구도다. 그렇게까지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선거가 만사다입니다. 제주지역에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대회의에서 도내 총선에 나서는 제주지역 총선에 나서는 7명의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명 중에서 5명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맞다 아니다. 그럼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아쉽네요. 문제는 공공의료다 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방침보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의사와 정부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잘 확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증원 문제에 가려서 공공의료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 네. 몇 명이 적당하다 아니다. 그냥 그 정도로 국한되고 있거든요. 현재 논의 구조가 그런데 아직 정부와 의사 측이 적대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의사 측이 정부에 대한 공세를 또 이어가고 있고 지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는 대화에 나서는 그런 시도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자매한 것 같긴 하던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부와 의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또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하자면 정부와 의사 간의 의료 갈등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면서 봉합하는 그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구상이 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또 유예시켜 나가고 있죠. 이게 일단 유화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 줄곧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면허를 정지시키고 또 유급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강경하게 양보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없던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 국시를 또 늦추기도 했고요. 그랬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어졌었는데 의사들의 기득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할 수 있던 사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으니까. 그와 같은 의사 기득권 앞에서 이번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해난다. 그러면 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던 일을 결국 해내는구나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못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평가 또 박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선거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검찰 출신 정치 기득권과 지금 현재 의사 기득권 간의 대결구도다. 그렇게까지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양보해나갈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의사 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역 의료까지 자연스럽게 확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은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의사들도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가는 의사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지방의대 출신들은 그 지방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것들도 내놓고 있긴 한데 서로의 주장은 있고 합의는 절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의 근간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논의가 핵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두 기득권 간의 힘겨루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김재형 기자가. 이런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선거구도를 윤석열 대통령도 마냥 방관할 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에 선거 전에 이런 문제를 잘 좀 강경하게 하더라도 잘 봉합시켰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나서면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지금 강대강 구도가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이거 얘기 계속하면서도 굉장히 슬퍼지는 현실인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모든 게 기승전 선거로 연결되니까 국민의 건강 문제가 저는 조금 갑자기 슬퍼지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고 그럼 선거 직전에 뭔가 극적인 액션 같은 게 합의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절충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의사 수를 몇 명으로 늘리자는 것 정도로 절충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선거가 만사다입니다. 선거가 만사다. 지금 앞에서도 선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선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선거 어떻게 볼지 관점 제주도에서의 어떤 관점 포인트는 무엇일까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대회의에서 도내 총선에 나서는 제주 지역 총선에 나서는 7명의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주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으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좀 후보들이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5명만 7명 중에서 5명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후보 그러니까 제주시 을지역의 총선 후보로 나선 김승욱 후보만 답변을 보내 왔고 고광철 그리고 고기철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민사회 단체가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제주 지역의 자치 그리고 환경 성평등 분야로 나누어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자치 분야로는 제주 지역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항 그리고 자치 재정권 확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또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제안을 했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그리고 항공 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또 에너지 합리화법 개정 등을 제시했고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문제도 좀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성평등 분야에서는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법률 개정 그리고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주요한 것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 제안들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지 않은 후보들도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대회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연대회에서 만들어낸 이 정책들이 도민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전국적인 의제로 다뤄져 왔는데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다. 그렇게 토론을 했고요. 기든 아니든 답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이 아예 안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 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저도 동의가 좀 돼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의견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맞다 아니다. 그런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아쉽네요.